아 나는 안 되나 봐. 난 역시 의지가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으로 좀 자체가 하게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갑상선암을 28회 수술을 해서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살면서 특별히 행복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착각인 게 애 좋은 데 들어갔을 때, 집 샀을 때, 승진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경사라는 것들. 근데 그게 지속력이 전혀 없거든. 행복이랑 쾌락의 차이가 뭐지였는데 김주환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정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보였는데 이 얘기를 받으면서 딱 정리가 됐어.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 한 갈비탕이고요. 왕갈비탕 했어요. 네 맛있겠죠. 왕갈비탕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문화부를 했어요. 지난번에 아까 보여줬던 거는 문화부를에다가 참깨가루를 뿌렸는데 참깨을 뿌렸는데 이번에는 들깨가루 뿌렸어요. 그래서 들깨가루 뿌렸고요. 그리고 또 무조림. 이거는 오늘 한 무조림. 두 가지 떡이 했고요. 요거 봄똥 샐러드 했어요. 아우 이거. 너무 맛있어. 어 이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봄똥 된장 무책. 예고편 다음 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 나중에 하게 될지 몰라서 굴 전했고요. 먹을 때 단백질 다 야챙으로 온 것 같아서 이거하고 동체 전했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 많이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했었던 세발나무를 제가 항상 데쳐서 어느 정도만 짜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을 때 그걸 조금 짜서 그때 바로바로 묻혀서 먹어요. 그래서 그거 세발나무를. 이번에 담은 김장김치. 김장김치 맛있게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요거 파랑파랑 넣고 그다음에 간은 보시고 속은 나세요. 간 그냥 드셔도 괜찮은 거 있고 갈비도 이렇게 쏙 빠지니까 좋네요. 일단 살이 붙어있고 내 손으로 떼니까. 그처럼 남이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떼는 기쁨. 떼는 기쁨인데 뜯어먹는 기쁨. 전 좀 부드럽죠. 봄똥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신박하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신이 벌떡 단자야. 세발나무를 너무 맛있어. 세발나무여 맛있죠? 무조림에 멸치가 이렇게 맛있을 일인가. 너무 감동해. 맨날 먹으면. 간자렌즈에다가 이런 거 맨날 피치고 먹었죠? 피치고 먹었죠? 맞아. 너는 메인이 아닌. 응. 역할을 했으면 비교가 아니에요. 얘가 메인이 돼요. 뭔가 손님을 대접하고 떳떳한 느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뭘 넣은 걸 아니까. 그래서 참고 온 거 같아요. 그 느낌을 이제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 세발나무를 쓰니까. 난 어저께 혼자 밥을 먹는데 세발나무를 혼자 무쳐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세발나무라고 김치찌개하고 김하고 또 반찬이 뭐 있었나? 잡채 좀 있었나? 그렇게 해서 혼자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 먹는데 아우 이거는 누가 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앞집 여자한테 야 밥 먹었냐? 그랬더니 저 먹으려고 그랬어요. 빨리요 빨리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이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좋다. 근데 전 세발나무를 왜 이렇게 줄기죠? 막 이러더라고 오래 삶아서 오래 삶아서 그냥 이렇게 넣었다 이거 센 것도 먹는 거니까 넣었다 뺀다 생각하고 바로 헹권도 돼요. 나물 파티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나물이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새 잘되는 식당은 이런 거 많이 주는 집이잖아. 이런 거 무조건 리필로 해서 먹게 하는 집은 잘 돼. 아줌마한테. 왜냐면 본인들이 하기에 어떻게 힘든지 아니까 존이 많이 가요. 존이 많이 가니까. 김장. 이거 김장 제가 먹어봐요. 제가 하는 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 시원해요. 응. 시원하게. 이것도 아주 클린하게. 이거 내년에 김장 김장 김장. 올 11월쯤에 이거 영상 찍을게요. 김장 김장. 김장 김장. 시원하죠? 시원하죠? 네. 와 갈비탕 끝내준다. 끝내라? 응. 너무 맛있어요. 조미료 안 넣은 거 같지 않고 뭐랄까. 환상. 분명히 넣었을 맛이네. 네. 넣은 거 같은 맛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왜 여기서 먹으면 다 이렇게 느낌이 좋을까 그랬거든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충분히 들어가서 맞아 맞아. 그래서 얘를 함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식당 가서 딱 어우 여기 맛이 왜 이래 이 맛집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 맛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하는 과정이랑 그 사이에 충분히 얘에 대해서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기본값만 해줘도 이제 칭찬받는 거지. 너무 맛있어요. 밥을 국밥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다이어트하기 전에 순대국밥 이런 감자탕 그래갖고 국기에다 밥 말아서 진득하게 좀 죽처럼 눌려놨다가 막 퍼먹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다이어트한다고 한 다음 저는 이런 걸 못 먹잖아요. 국물 먹지 말라. 짠 거 먹지 말라. 이러니까 근데 이제 애리님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명란 순두부 해서 순두부탕 끓여먹고 돼지 등뼈 김치찜 해서 다이어트 음식이 많았죠? 맨날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다 저 그거 먹고 살 뺐는데 이거 안 먹고 다이어트하다가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너는 그거 다 먹고 뺐다고? 막 이러면서 갈비탕은 일단 메인으로 넣을 것 같아요. 이거는 메인으로 넣어도 될 것 같아. 시간 말씀할 수 있잖아. 애들이 진짜 잘 먹거든요. 갈비탕.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은 날씨에 파우치 있잖아. 파우치 뒤에다가 갈비 두 개 넣고 국물 짝 해서 짝짝짝 얼려놓으라고 백을 이제 냉동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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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놀러갈 때 저런 거 하나씩 들고 가면 어디 콘도가도 살 필요없고 맛벌이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라면 꺼내 먹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진짜 떳떳하겠다. 근데 이렇게 가정을 지켜보고 진짜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말일 뿐이야. 그래도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내가 딱 계기가 돼야지 정말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하고 싶게 빨리 가서 하고 싶다. 진짜 꼭 하고 해보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빨리 가서 이거 갈비탕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황태국 먹으면 이제 또 멸치육수 내고 싶을 거야. 다음 주부로 영상 보는 모든 사람은 멸치육수를 내게끔 해야 되겠다. 진짜 멸치육수 부자 만들기. 육기장 올려주세요. 훈련을 한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강압적으로 한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자기가 느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느낌으로 계속 반복적인 창조를 이루니까 처음 해보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냥 생활 패턴이 똑같아지다 보니까 위가 많이 상해서 지금은 조금만 먹어도 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천천히요. 네. 다시 시작해야 돼. 세균님한테 다이어트 하면서 위로 받았던 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말이었거든요. 왜냐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가 되면 아 나는 안 되나 봐. 난 역시 의지가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으로 좀 자체가 하게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는 항상 여기에 박혀 있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왔어요. 맞아요. 본인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어디 봐서 다이어트에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위가 만약에 아프다면 몰라도 이렇게 외모로는 뭐 다이어트는 한 달 없는지 욕 좀 뭐 댓글 다이기. 악플 다이기. 제가 갑상선 암을 28회 수술을 했거든요. 또 시작이다. 뭐가 사연이 없나 싶으면 갑자기 갑상선 암다. 휴지가 고개.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네. 여기 암이 너무 쉽게 나와. 그 나이대는 좀 흔하지 않아가지고 젊은 여자 미운 여자가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더니 수술할 때 사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환자들한테 주의사항 같은 거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극항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다 아저씨 아줌마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린 거예요. 28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줌마가 어쩌라고 여기 예쁘게 좀 꿰매주라고 수술하니까 흉터 안 남게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일도 있어요. 병실에 입원하면서 나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2인실을 썼는데 옆에 화상 환자가 있었어요. 정말 젊은 예쁜 여대생 같았어요. 근데 온몸이 화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소독하려면 떼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 고통스러워하니까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저 젊은 사람이 그냥 막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나도 젊은데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찾는 게 좀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란 감정이 굉장히 있는 거죠. 저는 간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행복을 이제 어떻게 자기에게 맞게 잘 찾아서 누리느냐가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느냐를 좀 가는 것 같아요. 응. 그게 되게 어렵고 섬세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냥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응. 엄청 훈련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응. 그 어필욕성도 스스로 느껴야 그걸 찾게 되고 응. 여리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그냥 봤다고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좋은 경험 계속 해보면서 응. 이건 행복이구나 이건 쾌락이구나 이렇게 구분도 하고 최근에 어떤 계기로 나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돈 쓸 때 찰 때 누군가한테 인정받았을 때 엄청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인정받고 내가 필요한 걸 돈을 쓰고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제가 이유를 느꼈던 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너무 고마워하고 기분 좋아할 때 기분 좋아할 때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 본질이라. 응. 근데 그게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말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들어주는 것도 이 사람한테는 너무 고마운 일인데 난 그냥 들어줬을 뿐인데 고마워하고 잊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깨 뿡뿡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일을 찾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미 그런 일을 찾으신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런 일의 의미를 아니까 이게 그냥 그런 일이지 뭐 내가 원해 너는 워낙 요리 잘하더니 결국은 그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 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제도 이렇게 서서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 하에서 식구들 대충 먹고 이렇게 막 욕심껏 음식을 싸놓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해서 제대로 알려서 이 사람들이 또 그걸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근데 우리 모든 공부하는 목적 돈이 필요한 목적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결국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일 뿐인 거예요. 맞아요. 공부만 해서 공부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학위만 바꿔가면서 그런 거 말고 그걸 통해서 쓰여지는 거 근데 그게 본인이 또 그걸 알아. 이게 내가 이렇게 쓰여지고 기쁘다. 그럼 그게 석세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찾은 거 맞아요. 그걸 찾은 게 맞고 그리고 그거는 의도가 없을 때 오더라고. 의도가 있으면 투자죠. 의도가 있으면 그냥 일이야. 일이고 내 생각대로 됐네. 내 생각대로 됐네 하면서 생각에 좀 못 미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없이 하는 일은 그 기쁨이 온전히 맞아.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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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내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했을 때 어, 반응이 별론데 실망 없이 이 의도가 없이 그냥 했는데 어, 기분 좋아? 어, 나도 좋아. 그래서 아까 행복해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의도가 없으면 아주 수시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시로. 내가 이렇게 웃었는데 같이 웃어줘. 그런 것들. 그렇지 특별히 살면서 특별히 행복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행복했다고 느끼는 순간도 착각인 게 애 좋은 데 들어갔을 때 집 쌌을 때 아니면 남편 승진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경사라는 것들. 근데 그게 지속력이 전혀 없거든. 그리고 그게 그 레벨을 벗어났을 때는 또 절망이 또 말도 못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건 행복 조건이 아니고 그때 느끼는 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쾌락이라고. 그렇지. 쾌락. 쾌락이, 쾌락이 하량 돼. 그렇지. 쾌락이라고 또 캐버리면 또 너무 왜가 뭐냐면 애들한테 투자한 시간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쾌락 쪽인 것 같아요. 지속이 없어요. 우리가 약간 되게 전 이게 되게 중요한 저한테 최근 인사이트인데 지금 다음 책을 쓰면서 고민하는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행복이랑 쾌락의 차이가 뭐지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 정리한 다음에 또 김주환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정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의견을 보였는데 이 의견을 받으면서 딱 정리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랑 쾌락을 섞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떡볶이 먹을 때 나는 행복해. 나는 뭐 아까 인정받았을 때 행복해. 아니면 아까 뭐 돈 뭐 살 때 행복해. 근데 그거는 저는 행복이 아니라 나는 쾌락을 느끼어. 라고 고민이 왔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했을 때는 순수한 행복이라는 게 있고 약간 퓨어 해피니스가 있고 약간 플레저라고 볼 수 있는 쾌락이 있는데 이 쾌락은 심지어 뇌 안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뇌 안쪽에 편도체라고 하는 약간 중심부에 있는 좀 무의식과 본능 관련된 거기 또는 그쪽 근처에서 어딘가 이제 도파민 보상 체계가 활성화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쾌락적인 것들이고 이런 쾌락을 주는 어떤 자극들은 그런 약간 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뭐 설밀, 나튀, 술, 커피 우리가 그런 우리를 우리를 되게 살게 만드는 순간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자극들 다 걔들 다 쾌락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사랑 없는 스킨십 아니면 뭐 내가 응원하던 팀이 이겼다거나 아니면 우리 폭력 아니면 자극적인 콘텐츠 뭐 그런 거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쾌락 근데 우리는 이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미나티크 끊고 어 행복, 불행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모르고 살만이 워낙 이제 엉망이니까 그냥 그 쾌락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라고 느꼈어요. 그러면 행복이냐 뭐냐 했을 때는 행복은 이 안쪽이 아니라 이 바깥쪽에 대뇌 관련된 대뇌 인지 기능 관련된 그쪽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고 그쪽에서 약간 이것들을 자극시키는 어떤 원천들은 남을 대가 없이 도왔을 때 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장기적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뤘을 때 그러니까 뭐 잠시 내가 무슨 돈 넣어가지고 로또 되는 이런 거 말고 복권 되는 거 말고 내가 되게 꾸준하게 노력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성취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되게 잔잔하고 긴 또 남을 도와줄 때 마찬가지 그런 차이가 되게 크다 그리고 아까 에린이 말했던 것처럼 쾌락의 문제는 그런 거야 우리 삶을 낳지 술을 다 보면 알지만 자극이 있을 때 좋고 없어지면 안 좋아요 불행해져요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충만함이 없어요 계속 그걸 더 원하게 되고 계속 더 많은 걸 원하게 돼 더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삶에도 건강에도 문제를 만들고 근데 행복은 사실 그 자극이 사라져도 잠잠히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예린님이 오늘 밥 먹었어요 대접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집에 다 가고 나면 예린님이 이걸 설거지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 또는 한참 간다고 그 느낌이 이게 행복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쾌락이 아닌 거야 쾌락이었으면 오늘 딱 밥 먹고 끝난 거야 우리가 보통 애매한 사람들이랑 같이 맛있는 음식 먹고 떠들고 다음날 아침에 되면 그냥 완전 남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연결감 하나도 없고 시간만 딱 지난 느낌 남은 건 사진뿐 그건 쾌락밖에 없었으니까 사진을 남기는 거야 근데 진짜 좋은 순간에 있으면 사진도 안 찍고 싶지 이미 가득 차니까 그래서 약간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약간 함정이 빠지면 안 되는 건 이 중간적 행복이라는 게 좀 있긴 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행복한 요소와 쾌락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좀 있긴 하대요 집을 샀다고 쳐 볼게요 근데 그 집이 내가 오랫동안 진짜 준비하고 고민해서 해가지고 내가 얻어낸 무언가인 거야 그러면 또 그것도 약간 중간적인 행복일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조건 쾌락은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나눠서 이렇게 행복을 볼 수 있다 이걸 보고 나면 되게 좋아지는 거는 예전엔 다 뭉뚱그려서 난 지금 행복해 아니면 불행해 생각했는데 아 내가 지금 쾌락을 원하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잠시 내가 이걸 참고 싶은데 그 참을 때 내가 지금 쾌락을 피한다 참는다 욕어한다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도와줬을 때 누군가한테 밥을 해줬을 때 또는 제가 이제 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생신이라서 요리를 보냈단 말이죠 그 잔잔하고 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느낌이 아 이게 행복이구나 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더 약간 쉬워지는 거 같아 그래서 약간 저희가 느꼈던 것들이 아마 이제 쾌락이 아니라 명확한 행복이었을 것이다 그 행복이 가득 차면 뭔가 끝인 거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쉽게 나는 기준을 딱 잡으면 내가 좋게 쓰여지면 그 행복이 내가 좋게 쓰여지면 원래 우리가 하나였다는 것처럼 근데 그게 불행하게 느끼는 건 계속 분리를 느낄 때거든요 쟤는 쟤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구분해야 되고 근데 그 분리되는 이전으로 쟤가 나고 내가 쟤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네 저 언니 지금 아무 생각 없다 저 언니 진짜 저거 저거 속셈 없다 이거 속셈이라는 거잖아요 속셈 그냥 저 언니 저게 저 마음 저거 다야 그거 같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게 행복인 거지 그러면 내꺼가 다 나가도 내꺼가 나가는 게 아니거든 내가 나한테 주는 거거든 내가 나한테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실감이 있을 수가 없다고 내가 남을 분리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께 나갔으면 뺏긴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큼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분리를 안 느끼면 내가 걔를 줘도 하나도 안 아깝다고 맞아 왜냐면 나한테 준 거거든 응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면 내가 이부나 걔가 이부나지 응 오히려 장롱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늘 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늘 들지는 않지만 이게 하면서 그 느낌을 느낌을 느끼면 그 느낌이 계속 창조돼요 응 그래서 매사가 그렇게 되면 실없이 웃게 되고 뭐 반끗 웃어주고 반끗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 사람의 엑셀런스가 돼서 늘 지나가는 청소하는 아저씨인데 내가 아침 수영 갈 때마다 하면서 아우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뭐 누가 거기 추운데 불러다가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겠죠 인사를 하면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아저씨가 저쪽에서 올 때부터 벌써 웃고 계시는 거지 음 진짜 수고하잖아요 그 새벽에 그 낙엽을 다 쓸어주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뭐 그냥 뭐 돈 받고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낙엽 널려 있고 막 쓰레기 널려 있고 돈을 주고 안 주고 떠나서 근데 그 일을 해주잖아 그래서 가는 길이 항상 깨끗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 감사를 돌려줄 때 그것도 나는 그 근육을 키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저쪽에서 항상 아침에 만나는 모닝 프린스 모닝 프린세스가 되는 거지 그렇죠 아 왜 어제는 수영 안 가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거기 아무 의도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없을 때 되더라고 근데 매사를 그렇게 살면 돼요 그 대신 밀착된 사람 있죠 남편 네 가족 거기도 그렇게 지내야 돼 애착을 빼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균형을 가지면 아 뭐 무슨 왜 저렇게 안 내려와 올라가서 내려오지랬네 미스 트롯에 빠졌네 막 이러면서 내가 좋아 미스 트롯이 좋아 막 이러고 싸운다 하더라고 근데 안 나오면 안 내려올 이유가 있나보지 뭐 오줌이 안 매울 거나 오줌이 안 매울 거나 즐겁거나 자거나 그 채로 거기다 대서 아무 스토리를 안 넣어버리면 그 사람도 안 불편하거든요 진짜 근데 만약에 이게 다 우리가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서 궁시렁궁시렁 어디 언제 내려오나 보자 밥 먹을 때나 기어 내려오나 막 그렇게 둥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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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라도 둥얼거리는 것도 계속 의식을 통해서 똑같이 가거든 그럼 갈매 앉았으면 텔레비 보면서도 영 불안한 거야 응 맞아 네가 뭔가 이렇게 잡아떼게 그래서 불안했구나 그래서 불안했구나 불안하지 아 예 그런 거거든 우리가 그런데 그걸 내가 먼저 시작을 하면 그만큼의 내가 그 말하자면 행복 행복한 거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은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럴 말해서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하고 누가 나한테 길에서 야 뭘 욕을 하면 아유 무슨 일이 있었나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나 언제 봤다고 굳이 전화번호를 안 하고 신고까지 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분도 그게 그 안에 다른 이 화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뭐에다가 에너지를 쓰나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집착하는 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지 아니면 지들끼리 만나나 뭐 그런 거로 에너지를 쓰느라고 내가 진이 다 빠지는 거 걔 지금 뭐하지 지금 얘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안 하고 있지 그런 것들이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거를 많이 강추를 해요 물론 혼자 있으면서 테레비전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겠지만 혼자 있으면서 특히 나이 들어서는 그런 시간이 아니면 안 바뀌거든 이 뇌가 안 바뀌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또 방향을 잡으면 그 가소성 때문에 또 바뀌잖아 하다못해 인스타도 내가 보는 걸 보면 그걸로 계속 AI로 보내주잖아요 네 점점 더 좋은 말을 듣게 되는 거야 맞아요 점점 좋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말로 시작하면 계속 좋은 말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또 그걸 어디서 찾으면 내가 찾을 수도 없잖아 그걸 계속 찾아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맞아요 와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나는 특별히 행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불행을 자초하는 거거든 사실은 행복이 없지 특별히 근데 행복하려고 그러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불행으로 느끼니까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나 또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편안하고 평탄하거든요 너무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실망하고 나쁜 것도 없고 이게 없어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더 재밌고 즐겁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공부를 더 해보면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할까 계속 그런 거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리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뭔가 아쉬워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행복의 조건 중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노동이에요 내 몸을 써서 노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편안하고 누가 해주는 거 먹는다고 해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게 내가 근육을 써서 운동 아니라 노동이라도 해야 된다고 시장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그 노동이라는 건 나 위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불을 빨면서 누구도 깨끗한 이불에서 잘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동도 누군가한테 페이백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빠져도 행복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 말하자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이라는 건 다른 발전이 아니라 깨어나는 거 좀 더 자유로운 영역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나 탐부가 없으면 그것도 또 나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설레임이 뭔가 아 나 이거 계속 하고 싶어서 지금 운동 빠질까 이렇게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것도 그러니까 나한테 게 뭘까 궁금해하는 거 필요해요 오늘 여기 온 게 설레임이 네 그래서 여기 온 게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았고 여기 와서 맞아요 살을 뺐어 빼니까 막 초반에 열광해 사람들이 막 야 이뻐졌다 뭐 근데 좀 지나면 원래 그게 또 기본값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 찔까 봐 두려워하지 살 빠진 거를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살 빠졌다고 생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 아픈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뭐가 내 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깊은 우울에 빠져 살 빠져서 연예인들도 살 빼주고 나서 잘못된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오히려 캐릭터도 없어지고 그 단 본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져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도 우리가 건강해진 거지 내가 내가 살 빼서 다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집 식구를 걱정 안 끼치는 거 그거는 나를 위해 산 거고 네 그거 말고 이렇게 세상에 도움될 거 없나 그런 걸 한번 찾아보면 그거를 아무도 몰라 저도 그걸 할 때 그게 그 우주 안에서 내가 쏘아놓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 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쩌면 빠졌을지도 몰라요 나른하다면 계속 생각하고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러면 오죠 찾아진 건 없어서 고민 고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녀가 몇 살이 됐죠? 대학교 1학년 하고 고 2 이제 3학년 돼요 이제 약간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떼기도 하네요 이제 그동안 사실 어쩔 수 없이 애들 애들 챙기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일을 너무 바쁘고 너무 엄청난 일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조금 놓고 제가 오픈 채팅방 네 거기에 아이디가 2022해방둥이거든요 해방둥이세요? 네 제가 해방둥인데 누구가 있습니다 22년에 제가 해방을 했어요 제가 저에게 해방을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많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편해진 시기가 한 1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조금 나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단계가 있더라고 편해지고 그 단번에는 내가 역할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역할이 우리 캐돌리기에서는 공동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한테만 선이 아니라 제한테도 선 제한테도 선 공동으로 선이 되는 일 마당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좋은 걸 전달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 공동선에 내가 이바지 될 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좋게 느껴서 내가 나를 보고 뿌듯하거든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에서 구해줘서 쉬는 것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고 저도 만약에 지금 지금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만약 일을 안 하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뭐 하지?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것일 거예요 아마 너무 좋은 시간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럴 새가 없이 이제 뭔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다가 그게 이제 점점 의미를 내가 알아가니까 의미 부여가 되는 거야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제는 살로 시작했지 나도 다이어트 인터뷰 98만 회들아 너 와우 좀 있으면 100만 와우 진짜 구정전까지 어떻게 100만 회들아 세상에 그 43분 영상을 98만 명이 봤대였더니 남편이 네? 그럼 뭐 50명 중에 한 명이 봤단 소리야?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 보면 그냥 쭉 보게 돼요 저도 에리님을 통해서 계엄님을 알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도와주려고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으로 했던 게 이렇게 돼서 내가 개이득을 하는 거잖아 그냥 내 삶에 에리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대하시는 걸 보면 정말 위하시는 마음이 보여요 에리님 위하시는 마음 왜냐면 진짜 존중이 되지 왜냐면 나를 새롭게 리뉴얼 시켰잖아요 시켜줬잖아 얘를 통해서 겸님을 통해서 얘라고 하면 안 된 겸님께서 겸님께서 리뉴얼 얘라고 하세요 그냥 어? 탈락이 하세요 그래갖고 그게 안 될 수가 없죠 그 존중이 그런데 얘를 통해서 내가 또 존중을 굉장히 받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해서 만나진 사람들하고 생각을 해봐요 생명부지 사람들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만날 일이 이제 더군다나 나이 들어서 내가 무슨 뭐 국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나가셔도 될 거 아니에요 평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낯선 사람들하고 매주 만나는데 제일 설레 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이어트로 시작해서 다이어트는 기본으로 기본으로 와요 그게 마인드를 통해서 그거는 방향성 안에서 그냥 끌려오는 그냥 패키지 하나야 다이어트는 건강을 찾아가면서 그냥 패키지 로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너무 작은 목표였어 그거 아니야 다이어트는 작은 목표였어 나는 그 다이어트까지 였는데 다이어트는 아주 작은 목표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큰 방향성 중에 그냥 오는 거고 진짜 방향성은 진짜 의미있게 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유 없이 충만한 거 언컨디션 해피니스라 그랬니? 김지현 선생님이 조건 없어 왜 놀기 싫으니? 그러게 그냥 뭐 오늘 복권 됐어 아니잖아 아우 어차피 그 사람 어떤 생각하고 막 그날 나눴던 얘기 생각하고 그러면 좋고 그게 매주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들이시고 아까 저희가 봤을 때도 전혀 가식적이지 않고 정말 저희를 반겨준 거 같았거든요 엊그저께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에리님 성향에 이렇게 이타적인 그런 사랑 뭐 이런 얘기가 또 깔려있어서 글쎄 그게 만약에 잠재적으로 있다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게 발현될 수도 있죠 네 내가 맨날 얘기한 것처럼 아토피도 막 있다가 어느 정도에 또 사그라들었다가 갑자기 또 사춘기 때 또 막 호르몬이 막 변동이 있을 때 또 막 또 아토피가 또 그렇게 환경이 바뀔 때 호르몬 환경이나 환경 그 다음에 어릴 때 그 지하방에 살면서 그 박테리아 때문에 곰팡이균에 있었던 애들이 커면서 또 그 환경이 또 습한 데 가면 또 막 긁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있어 그 인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인자체로 그냥 죽고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만나서 그게 인자가 발현될 근데 저는 지금 되게 좋은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곰팡이균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이타적인 그런 게 있다면 그리고 언변도 있다면 그냥 동네에서 그냥 웃기고 수다 떨고 뭐 웃기는 걸로 끝나는 끝나는 거였죠 그리고 그냥 재밌는 여자 그냥 그거였는데 저 사람 오면 재밌어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까지였었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고 누군가는 진짜 소울푸드가 생겼다 그러고 누군가는 그 영상 먹고 지금 죽을 결심을 안 했다 그러고 이런 일이 지금 생기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지금 달리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만이겠냐는 얘기지 인터뷰 한번 다시 하자 좋아요 이거는 다이어트가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그것만 보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길게 보고 가면 그거 내가 그랬잖아 어떤 정확한 방향성이 있으면 나의 잠재의식은 그 방향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는데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잠을 자기 위해서 내가 시골집으로 이사가려고 집을 보러 다녀서 집까지 바놨는데 거기를 계속 못 가게 되고 다리 부러지고 뭐 자궁이 빠지고 못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낮밤이 바뀐 바뀌어서 굳이 이사 가지 않아도 여기서 그 방향성을 똑같이 실현하는데 우리에 있는 그 큰 잠재의식은 제일 가성비 좋게 한다잖아요 효율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못 믿어서 지금 계속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건강해지고 싶고 진짜 사회에 쓰여지고 싶고 진짜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면서 나도 기쁘게 살고 싶다 라는 방향성이 딱 있으면 그러려면 그러려면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작동을 하겠지 그럼 살부터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유튜브를 보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놓고 쿠킹 클래스를 좀 하면 재밌겠다 퇴직한 할아버지들 놓고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나중에 퇴직하면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그러면서 놓고 보내야지 그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쓰여질 게 아닌 거야 너는 좀 더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몇 명 할아버지를 놓고 재밌고 그냥 낄낄거리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그런 부엌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쓰여진 게 아무 의도 없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고 보면 아 내가 옛날에 갖고 있는 의도가 그 방향성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이제 넌 어떻게 살고 싶어? 그거를 막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어? 네 아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 왜 그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 그거잖아요 그러면 걔가 공부를 못해도 아 얘는 공부를 못하면서 거쳐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막 방황하고 집 튀쳐나가고 막 엄마 속을 썩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그걸 믿으면 되지 그러면 아휴 얘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서울 갈 건데 기차 타다 버스 타다가 갈아타고 우리 아들이 과민성 대장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 시골에 이제 명절 때 엄마 친정에 내려갈 때 이제 기차표를 이제 끊으면 얘가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과천역에서 잠깐 잠깐만요 화장실 간다 그러다가 화장실 가서 걔 기다리고 탔는데 기차를 놓쳤어 그때 명절 때 기차 놓치는 거는 거의 사형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가족 해체되는 거거든 이 새끼 때문에 할머니 왜냐면 그거 표 못 끊어요 맞아요 그때 끊는 날이 있잖아 그러면 입석도 없어요 맞아요 그럼 못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 역에서 걔 때문에 못 갔어요 네 명이 서서 그래서 네 명이 서서 그래서 처음 젠틀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할머니 집에 갔으면 좋겠는 사람은 손들어가요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봐 그러니까 세 명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집으로 가 세 명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지하체를 타고 온양으로 갔어요 온양을 가서 온양에서 시외버스를 또 끊었어요 시외버스를 홍성 가는 거 시외버스를 끊었는데 그것도 한참 한 시간인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새끼가 오뎅 사 먹으러 간다고 또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거든 야 너 요번에도 놓치면 우리 가족 해체다 그랬더니 아 걱정 말라더니 놓쳤어요 어디 그래갖고 엄마가 전화 왔어요 얘 너들 온양이 엄마 가만히 있어봐 온양이 갈 수 있을지 하여튼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가긴 갈 거야 뭐로 가고 그래갖고 기다려갖고 좌우지간 또 다음 차를 어떻게 기다려갖고 탔어요 그리고 갔어요 저녁때 갔어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그렇게 가요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평생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에피소드야 너무 웃기잖아요 그 딸 얘기 아들 얘기가 아우 그 새끼 그래갖고 중학교 때 그만뒀잖아 이게 요즘에는 흉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귀책사유처럼 뭔가 핸디캡처럼 옆에서 느끼고 놀래고 어휴 막 심장 떨려 하고 불안해하고 울고 이러면은 걔는 그렇게 돌아올 길이 별로 없고 야야 어차피 오늘날은 가겄죠 엄마 기다려 봐 내가 여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밤에 왔어 뭔 일이냐 이게 엄마 우리 가족 해체될 뻔했어 이게 오는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아무 사는데 지장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때 내 안에 화나 이런게 없으셨어요 거의 없었죠 그래도 화내거나 화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요 대인배시다 대인배라는 것보다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난 거는 정말 어찌 보면은 극히 사소한 거에 일상적인 건데 사소한 거에 화를 엄청 내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작게 화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화가 커지는 것처럼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화가 내지려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큰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를 다스리는 거 아니면은 화나기 직전까지 내 마음까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내 시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하면 바뀌어요 그거를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걔가 천사가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에리님이나 겸님이 왔을 때 이때도 화를 낼까? 이 상황에 혹시 나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나는 왜 내지? 그럼 나 안에 사건이 있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나는 또 충분히 화낼 이유가 있어요 걔하고 상관없이 내 화를 내 화를 그 상황은 상관없고 상황은 나를 비춰서 내 화를 꺼집어낸 그런 도화선 역할만 했을 뿐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화낼 일이어서가 아니라 얘가 나를 촉발시킨 거예요 그럼 나라는 애는 누가 건들기만 건들면 화를 낼 거였거든 그러면 그러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이렇게 화를 나를 화를 안 내게 해 제가 바뀌어야 되는 초점이면 안 바뀌고요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화를 낼까요? 그거예요 질문이 그거면 맞아요 나는 내 안에 어떤 정체성이 잘못된 걸까요? 예를 들면 애는 바라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학교는 끝까지 다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옳은 거라고 내가 믿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한테 정체성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엔 화를 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내가 지금 옳다고 하는 게 과연 맞나? 거의 틀린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살면서 나한테 주입된 가치였지 영수증 제때 못 내서 과태료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수시로 잘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큰일 하는 것처럼 막 펄펄펄펄 뛰는 사람들 많아요 과태료 그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근데 그건 왜 중요하냐면 정신을 쓰면 안 내도 되는 돈이니까 네가 정신을 못 들어서 낭비하는 돈이거든요 근데 낭비하는 게 아니라 땅에 묻는 돈인가요? 세금 내는 거잖아 나라에서 쓰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그 정신을 안 쓰는 동안 다른 거 정신을 썼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욕을 해도 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원래 그래 그러고도 바뀔 생각 없거든요 지금도 정신이 없이 지금도 과태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한 안 바뀌거든요 그런 혹시 그런 부분이 다 누구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내가 옳고 제가 틀렸다고 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과연 옳은가 그렇죠 그걸 한번 돌아보면 나는 왜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 왜냐면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아니 아니어도 다 옳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가든 가더라니까요 제 아들이 대학을 못 갔어요 못 간 것도 맞고 안 간 것도 맞고 근데 이제 20살 좀 넘어선가 어느 날 내가 대학도 너 대학도 못 보내고 어떡해 엄마가 미안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중학교 때 내가 학교 가기 싫어할 때 그때 나를 학교를 자퇴를 시키지 그랬어 왜 그랬더니 내 corpo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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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sh dreams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